부산항 북항의 4개 터미널 운영사를 통합하기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간만, 신간만, 신선대, 자성대 등 북항 4개 부두 운영사들은 지난 4일 부산항 북항 통합 운영사 출범을 위한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부산 북항은 최근 5년간 신항으로의 물동량 이탈로 누적 적자가 1,591억 원에 달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항 터미널 운영사는 재정난 타계와 경쟁력 재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단계적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3년 12월 간만 부두 3개 운영사 통합에 이어 지난해 2월에는 신선대와 우한부두 운영사가 단일화됐습니다. 이번 4개 부두 통합에선 부산항만공사가 주주로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은 통합 단일 운영사의 출범으로 북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사의 경영난을 해소해 항만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SG 뉴스 이근하입니다.